어르신을 노린 떳다방 의심 현장 관련 연속 보도입니다. 자치경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피해 어르신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방문 판매 피해 어르신 가족을 직접 만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양옆으로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생필품과 식료품 등 아직 열지 않은 상자들도 눈에 띕니다. 60대 여성 A씨가 떳다방으로 의심되는 방문 판매 업체에서 받아온 사은품 형태의 미끼 상품입니다. 황사나 효과가 있다는 정수기부터 전기장판까지 A씨는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해당 업체에서 직접 사왔습니다. 유독 많이 산 건 업체에서 건강에 좋다며 주력 상품으로 홍보한 제품입니다. 관절 등 건강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사왔는데 자세히 보니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홍보와 광고 내용과 다르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없어 건강기능 식품에도 포함되지 않는 일반 식품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성분 표시가 없는 정체불명의 가루도 집안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A씨가 해당 업체를 다니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매일같이 출근도장을 찍으며 사들여온 물건들이 집안 가득 쌓였고 쓰레기처럼 방치됐습니다. 거실은 한 사람이 제대로 누울 공간도 없을 정도입니다. 가족들은 A씨가 1년여 동안 해당 업체에 수천만 원을 썼고 가지 말라고 말려보고 다투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1, 2천 원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짜도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약도 안 살 것도 사고. 가지 말라고 해도 말로 안 들어요. 그냥 자기 고집들어이니까 거기 빠지니까 이제는 구제할 길이 없어요. 방문 판매 피해는 어르신 한 명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로 번지면서 소중한 행복과 평범했던 일상마저 한순간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